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2018 철도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미래 철도 및 남북철도 인프라 구축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에서는 경원선 복원의 경기도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 시 연계교통,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경기도는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철도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세종시 교통혁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버스 노선과 도로 운영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또 세종시가 충청권 교통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청주공항에서 오송역, 세종, 대전을 연계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KTX 세종역사를 광역환승센터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광주시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0일 광주시는 투명한 부동산 중개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공인중개사는 이번 교육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1년을 맞아 활동공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성동과 성북, 도봉과 금천 4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됐습니다. 1년간 각 지역에서 생활의제 255개를 발굴 의결했습니다. 의제는 공동체 활용 공간, 청소년, 아동 교육 문제, 생활 환경 개선과 관련된 문제 등 주민 일상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발굴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주민자치회의 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내 보여주는 집이 광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꾸며집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LH 광주전남지역본부, 그리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공공임대주택 내 보여주는 집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가구, 침구, 커튼 등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향후 3년간 12곳에 120여 개의 사회적기업 제품이 전시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방정부 처음으로 치매안심학교를 개관했습니다. 일명 두뇌톡톡 뇌건강학교로 불리는 치매안심학교는 인지기능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갖췄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치매안심학교를 시범 운행한 뒤 이용 만족도가 높을 경우 구군별로 최소 한 곳씩 설립할 계획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치매안심학교가 뇌건강을 위한 소통과 나눔의 공간으로 활용돼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2018년 안전한 청소년 근로사업장을 선정해 현판을 수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소년을 존중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을 공개 모집해 현장실사를 거쳐 36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 근로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전한 청소년 근로사업장은 올해 36곳을 포함해 총 71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대구 북구의 토닥토닥 편한 맘, 인천 서구의 아빠 성장 프로젝트, 아빠 점프업 등 11개 시책이 출품됐는데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각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GM이 평택항 이전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당초 한국GM은 부평에서 생산되는 차량 중 일부를 인천항에서 평택항으로 옮겨 미국으로 수출할 예정이었는데요.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는 데 성공했고 이에 따라 한국GM은 인천항을 계속 이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구시가 공공시설물에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공공디자인 지능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는데요. 대구시는 공공시설 본연의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대전광역시가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19일 열린 국무조정실 순회 규제개혁 현장간담회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을 건의했는데요.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한다며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가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울산시는 20일 울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의를 열었습니다. 송병기 경제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울산 발전연구원의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 기본 구상, 개발계획 수립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2호선의 노후전동차가 신형 전동차로 교체됩니다. 서울시는 교체 예정 전동차 610량 중 200량을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교체할 예정인데요.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 4, 5, 7, 8호선 노후전동차 1,304량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토지중심 공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합니다. 시스템을 활용해 토지 사용에 관한 각종 자료와 공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 강릉시가 전국 최초인데요. 강릉시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행정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LM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